언제나 그런 듯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최선을 다할 만큼 좋은 무대이기 때문에 좋은 무대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관객분들께 인사를 드렸고 저희 배우들은 여기 무대 위에서 숨쉬고 있으니까 저희 말고 스태프분들과 제작진들 우리 노력한 결과물을 확인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저희 엑스칼리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공연 기간이 짧은 기간 동안 저희가 온 힘을 부어서 여러분들께 최고의 무대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예매하시지 않으시면 놓치실 수 있어요. 엑스칼리버 그리고 오르가나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잘하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영화를 극장에서 감동스럽게 본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최고의 영화제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어떤 발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엑스칼리버는 대한민국 뮤지컬의 큰 발전을 이룩할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 작품을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뮤지컬의 어떤 대단한 실력과 또 그런 발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밑바탕이 되는 작품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엑스칼리버는 이미 시작이 됐지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되고 나아지는 모습으로 성장해서 여러분들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이 관심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제가 대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면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다음은 왼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면 보면서 파이팅 하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이것으로 금일 엑스칼리버 프레스콜 행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미솔 음악 감독과 더원 오케스트라 모든 배우들 스태프분들께 감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